안녕하십니까 동키호트 싱크징 입니다 지금부터 열린 수호 앱을 가지고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의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드레스 드레스 옷 이거죠 옷은 옷 나비 넥타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비 넥타이 손목시계 손목시계 이렇게 손목에다 되는거 손목시계 단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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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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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본 그대로죠 이건 뭐 따로 생각할 것도 없이 스웨터 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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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게 특이해지라는거 아니에요 특이해지라는 옷이다는 말이죠 벨터 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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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복은 안에 안에 옷 내복 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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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고무실 이거 허리티 버클 버클 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허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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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 정장은 요거는 내가 많이 봤어요 정장 발은 양복의 깃 깃을 말하는거죠 발을 정자 정복 신사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신사 신사 외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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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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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정도로 할게요 너무 많네 여기 보고 상상이 많군요 청바지 하늘색 청색은 요렇게 나타내고 녹색 연두색 이런 계통은 이렇게 나타내요 감사합니다